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크게 움직였는지 오늘도 7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나이키입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도는 매출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매출 증가율도 낮았고 북미 지역의 매출 증가율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160달러선이 깨지면서 159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순 매출액이 60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인데요. 간밤에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니드헌 측에서는 바이오젠이 앞으로 큰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곳에서 바이오젠의 매출은 점점 더 증대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이 넘게 상승을 했고요. 29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인데요. 이번 연간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올려 잡았습니다. 2022년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건데 전체 매출을 원래는 263억 달러로 제시를 했지만요. 간밤에는 다시 한번 263억 5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메신저 슬랙을 인수했는데 이에 따른 매출이 점점 더 기대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7% 넘게 급등했고요. 27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쿠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구겐하임 측에서는 로쿠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TV 광고 시장에서의 수혜 주로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3% 넘게 급등했고요. 33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인데요. 코발트가 없는 배터리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니켈이나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가격대는 더욱더 낮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했고, 3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아이폰 13의 선구매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 분석을 했는데, 아이폰 12보다 선구매 주문량이 약 20% 정도 더 많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측에서는 중국의 선 주문량은 현재 5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라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듣고 왔습니다. 최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